내가 꼬셔야 할 대상이야 오, 문 닫는 거 같은데? 내가? 내가 고딩 때부터 걔를 좋아했다고? 네 우와, 진짜 잘했어, 나이도 잘했어 어, 뭐야 미주야! 아 거기! 아 거기 아파! 어! 나 실은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야, 민주야. 오빠가 이 돌승계에서는 말이야. 양다리도 아니고, 이 다리 아니냐? 다리가 부족해요, 다리가. 걱정하지 마. 오빠 다 해줄게. 으쌰, 깜짝이야. 나 요즘에 우리 아빠는 술 마시는 것 같아. 아. 네가 한 거니까 네가 기억해.